어머니, 요즘 애들 엄마가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입사 동기들은 승승전구하는데 자기는 연년생으로 낳는 바람에 2년째 휴직이잖아요. 슬슬 압박도 들어오고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활딸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갑갑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어쩐다니 나도 은퇴하고는 할 일이 없어서 주말에 너희 오는 것만 기다리는 처지라 남일 같지가 않네. 어제는 야근하고 퇴근해서 보니까 애들 재우고 불 다 꺼진 주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데 보낼 생각은 없대? 요즘은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잖아. 아무래도 요즘 어린이집 사건 사고도 많고 애들이 말도 잘 못하니까 그건 불안한 거 보더라고요. 맞아. 나도 옛날에 너 낳고 휴직할 때 괜히 억울한 일도 없이 서럽고 그랬어. 그땐 우울증이니 산우울증이니 이런 말도 없어서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지. 애들 봐줄 사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복직하고 싶은 모형이던데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애 둘씩이나 못 봐준다고 딱 잘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찬아 애들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봐줄까? 정말이세요? 앞으로 2, 3년 남았잖아. 나나 너희 아버지나 이제 퇴직해서 솔직히 그동안 심심하고 적적하기도 했고 그래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예수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데 내가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유치원 갈 나이쯤 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베이비시터 같은 거 써도 되잖아 아직 애들이 어려서 불안한 거면 내가 봐주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애들 엄마가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야 나나 너희 아버지나 평생 교단에 서긴 했어도 초등학교 아들 보던 거랑 조그만 애들이랑 같니? 이제 나이도 들고 체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평일만 봐줄 거다?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애들 엄마가 알아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두 분께 피해 없도록 잘할 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아마 반대는 안 하실 거다 다음날 그래 너희 엄마한테 사정은 다 들었다 벌써 휴직 2년 차인데 더 늦으면 따라잡기 힘들어진다 애들은 걱정 말고 일 다시 시작해 젊은 애들이 꿈을 펼치고 살아야지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울기는 왜 울어 아가 요즘 많이 힘들었지 나도 애 낳고 키워보며 그만 모르는 게 아닌데 세월이 너무 흘러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 이젠 걱정 말고 우리 맘이다 그래 앞으로 3년 금방 간다 애들은 쑥쑥 자라고 아버지 저희도 어제 집에서 상의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달이 용돈 드리는 것에 보태서 70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됐어 벌이가 넉넉지 않아 맞벌이 해야 하는 애들이 무슨 돈을 또 그렇게 써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리 평일 낮에만이지만 애들이 여기서 지내면 식피며 뭐며 추가로 더 들 거 뻔하고 또 저희가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좋다고 혼란 그냥 받으면 염치가 없는 거죠 저 복직하면 부모님 용돈 50 정도 더 챙겨드릴 여유는 있어요 우리 줄 돈 있으면 그냥 주택 대출금이나 더 갚아 그러지 말고요 아버지 그것마저 안 받으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그냥 그 돈으로 예서랑 예림이 맛있는 거 더 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럼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도 최대한 촬영 스케줄 잘 잡아볼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평일 낮에만 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 연장 들어가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피 안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그런 걱정은 말고 일 걱정이나 해라 한 달 후 예야 오늘도 늦니? 촬영 연장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성찬이 이놈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이번 주는 내내 늦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요즘 예능국이 너무 바빠서 예서랑 예림이는요? 별일 없죠? 빨리도 묻는다 애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니? 복직하고 갑자기 일이 몰려들어오다 보니 저도 아직 적응 기간이 안 끝났고 해서 이서방도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눈코틀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니까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데 아이고 나 참 그러다 몸 상하겠다 애들은 벌써 잠들었지 시간이 10시인데 아무리 돈이 좋고 일이 좋아도 적당히 해 애들이 엄마 아빠 보기 힘들다고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니 죄송해요 저 안 그래도 지금 촬영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찬이는 오늘도 새벽까지 일한다니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길에 전화해봐야죠 아 참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밥을 물어 당연히 먹었지 죄송한데 집에 남은 밥이랑 반찬 있어요? 이모 너 이 시간까지 밥을 안 먹었어? 오늘 너무 바빠서 삼각김밥 하나 겨우 먹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밥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밥 남은 거 있으면 저 밥 좀 먹고 갈게요 나 참 아 예서 아빠한테도 문자 왔네요 예서 아빠도 퇴근하고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간대요 예서 아빠도 아마 밥 안 먹었을 테니 예서 아빠 것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부터 밥은 좀 제때 먹고 다녀 그러다 진짜 몸 상해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네 알겠어요 어머니 보름 후 너희는 주말에 집에도 안 가니? 어머니 집이 편하잖아요 애들도 다 여기 있고 애들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가란 소리잖아 TV까지 점령해서 뉴스도 내 마음대로 못 보고 이 나이에 내가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 안방 TV 보시면 되잖아요 아이 뭐라고 이 싹바가지 없는 것들아 당장 애들 챙겨서 니네 집으로 가지 못해 에이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아이 왜구 저구 니들이 애야 요즘 초등학생도 자기 먹은 그릇은 자기가 치워 서른 넘게 처먹어서 애가 두린 것들이 자기 먹은 밥그릇 하나를 안 씻고 엄마 집에 퍼즐로 앉아서 이게 뭐 들었는 짓이니? 니들이 양심이 있니 없니? 달에 칠십씩 들이잖아요 야 이 씨발라 먹을 놈아 요즘 설거지 알바해도 달에 칠십은 받아 애 봐줘 밥해 먹여 거기에 다 큰 어른들 뒤치닥거리까지 해줘 달에 칠십이 아니라 칠백이라도 사절이야 사회생활하는 것들이 다 늙은 부모를 도둑놈 십보로 부려먹으려고 하네 어머니 또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당장 네 새끼들이 어지른 장난감 니들이 처먹은 그릇 씻지 못해 퍼즐로 앉으려면 그러고 나서 퍼즐로 앉아 한 달 후 너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애들은 애들대로 맡기고 니들은 니들대로 여기 눌러 살면서 출퇴근하고 원래 약속은 평일에만 봐주기로 했던 거 잊었어? 매일 밤늦게 퇴근하니까 애들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애들 자는데 깨워서 가기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넓고 좋은 너희 집 놔두고 왜 24시간 내 집에서 버티고 이러느냐 말이야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너희 둘 다 예민하기는 좀 예민해 TV라도 좀 보려고 하면 밤샘 촬영하고 와서 피곤하니 뭐니 하면서 눈총이나 주고 PDA라는 게 무슨 표슬이니? 대체 왜 침나두고 군식구 짓을 하냐고 그게 이제 겨울이잖아요 두 집 살림 해봐야 전기세 가스비만 더 나오고 애들도 어차피 계속 여기서 사는데 돈 아껴야죠 이것들이? 니들 돈만 돈이고 내 돈은 돈도 아니니? 달에 꼴랑 70 주고는 아주 콜수까지 뽑아먹겠구나 아니 어머니는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승승장구에서 잘나가게 되면 또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드리려고 넌 젊은 애가 벌써 가는 기가 먹었니? 눈치껏 개기고 집으로 돌아가란 소리 아니야?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대형 프로젝트 하나 따내면 후광시켜드린다니까요 아직 필요 없다니까 왜 이래 일주일 후 어머니 팁을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제 겨우 들어와서 잠 좀 자보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어머 얘가 미쳤나 진짜 여기가 너네 집이야? 내가 너희한테 얹혀서 하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어머니 거실 왔다 갔다 하실 때 제발 쿵쾅거리지 좀 마세요 아랫집에서 민원도 안 들어와요? 완전 노매너 이 싹바가지 좀 봐라 엄마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오줌마리 어서 깼어? 네 엄마 엄마 얘서 심하려 해요 어머 얘가 왜 나한테 붓고 난리야 엄마 피곤해 너 소변 하나를 혼자 못 보니? 어머니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라 네 딸 겨우 세 살이야 너고 성찬이고 코패기도 안 비추니 애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찾는지 알아? 애가 오줌을 혼자 못 써서 널 찾겠어? 아 그렇게라도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아 얘 나한테 들러붙지 말고 할머니한테 가서 해 아휴 저 후를 말아먹을 3.15 엄마 아빠 예서가 그린 그림 봐주세요 엄마랑 아빠랑 예서랑 그렸어요 어머 얘가 일요일 아침부터 왜 이래 새벽같이 깨서는 어머니 저희 지금 녹화 방영분 확인하고 있잖아요 애 좀 봐주세요 나는 지금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 니들 처먹은 그릇 씻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먹은 그릇 얼굴에 타이빙 시켜주랴 우리는 일하잖아요 아 어머니 오늘 점심은 미나리 무침이 땡기네요 뜬금없이 당신 셋째 임신한 거 아니야? 그런 무서운 소리는 하지도 말고 이 추운 계절에 미나리를 찾고 지랄이네 저게 아참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도 좀 부탁해요 내가 니들 가정부냐 가정부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는 알고 이래 에이 또 돈 얘기 다달이 돈 안 밀리고 들이잖아요 이 양심도 없는 것들아 니들이 내는 돈 니들이 다 쓰다 못해 까먹고 있는 건 알아? 이젠 아주 여기 푹 퍼질러 살면서 니대로 드라이클리닝 비용까지 나한테 떠넘기잖아 그것만 해도 달에 심많은데 이것들아 아니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돈돈돈 돈으로만 따져요 저 너무 무서우네요 어머니 어쩔시고 지금 돈도 나면서 달에 기껏 70 인건비도 안 되는 거 주면서 생색은 생색은 오만생색 다 내면서 늙은 애미를 시종처럼 부리는 놈 입에서 나올 말이냐 그게 2주 후 에휴 시기가 애매한데 큰일이네 난 괜찮다니까 적금 1년 남았는데 그거 나오면 하지 뭐 벌써 한 달째 제대로 씹지도 못하면서 1년을 더 기다리겠다고요? 우리 이제 젊지 않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죠 안 그래도 요즘 팔자에도 없는 애들 보느라 나도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구만 그럼 어째 이 상황에서 임플란트 해놓자고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 그거 이자도 무시못해 우리처럼 퇴직연금 하나가 전부인 노인네들은 더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성찬아 네가 좀 빌려줄래? 제가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1년 후에 있다가 적금 만기 되면 바로 갚아줄 테니까 딱 1년만 빌려줘 가족 간에 돈 고래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너랑 내가 그냥 가족이니? 부모 자식 사이에 내가 뭐 그 돈을 떼먹어 의심되면 적금 통장 보여줄까? 은행에 이자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낫잖아 너는 임마 너희 엄마가 손주들이랑 너희 부부까지 살뜰하게 챙기면서 사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알았어요 대신 1년 후에 꼭 갚으셔야 해요 네가 갚지 말래도 갚을 거니 걱정 붙들어 매라 한 달 후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 얘 지금 11시야 오전 11시에 TV 보는 내 가정상이니 잠이나 퍼질러 자는 네 가정상이니 저는 밤샘 촬영하고 들어왔잖아요 대체 TV 소리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 간에 배려라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가는 기가 먹어서 그런다 왜? 꼬면 니네 집으로 가라고 말귀는 네가 더 못 알아먹는구만 지금까지는 애들이 예뻐서 참았지만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제가 뭐 못할 말 했어요? 듣자 듣자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참고 넘기는 것도 도가 있지 네 시어머니가 무슨 식모라도 되는 줄 알아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나도 치과 치료받느라 몸이 안 좋고 너희 어머니도 그간 애들한테 시달리드라 몸이 많이 상해서 더는 못 빠주겠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짐 싹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이천 해드렸잖아요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가 그 돈을 그냥 줬어 그냥 줬어도 받을 생각 없었지만 각서에 차용증까지 다 쓰고 엄연히 빌려준 거 아니냐 무이자로 빌려드린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로 돈 빌리기가 쉬운 줄 아세요? 누가 보면 우리가 돈 못 갚아 이러는 줄 알겠구나 내가 너희한테 구걸했니? 내가 뭐 설마 그냥 원금만 혼란 갖고 말 거라 생각했어 아휴 그 놈의 돈 돈 돈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네 뭐라고? 이게 지금 어른들 앞에서 앞으로 돈 100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럼 됐죠? 제발 TV 소리 좀 줄이시라고요 일주일 후 어머니 화요일에 가져온 굴비 세트 어딨어요? 주방 두 번째 찬장 안에 있다 그건 왜 찼니? 아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애들하고 애들 아빠하고 모처럼 굴비에 저녁이나 해먹을까 하고요 그동안 집을 너무 오래 배워서 청소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자리도 좀 잡았을 텐데 우리 집에 애들 맡기는 시간도 좀 줄이고 애들이 밤만 되면 어머 어머니 굴비가 왜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분명히 12마리 세트였고 며칠간 저녁에 구워먹은 게 6마리니 6마리가 남아있었어야 하는데 설마 저 몰래 드신 거예요 지금? 몰래? 너 지금 몰래라고 했니? 그깟 굴비 한 마리 내가 내 맘대로 먹지도 못해 어제 점심에 너희 아버지랑 한 마리 구워서 둘이서 나눠 먹었다 그게 불만이면 내 집에 갖다 놓질 말던가 그거 선물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저한테 선물 온 건데 그걸 왜 따로 마음대로 드시냐고요 아 참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구워먹으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니네 집에 가던가 무슨 말만 하면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아휴 누구는 집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나이 들면 욕심 맞는다더니 아버님은 치아도 안 좋으시다는 분이 비싼 건 다 알아가지고 뭐라고 인연이? 지금 너 말 다 했니? 어머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내가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그런다 굴비? 비싼 굴비? 선물 들어온 굴비? 그래 너 말 잘했다 인연 눈에는 시부모가 굴비만도 못한 값어치 없는 인간들이라 이거지?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그깟 굴비 내가 지금 당장 새 걸로 한 세트 사줄 테니까 굴비만도 못한 늙은이들이 먹다 남긴 굴비는 남겨두고 가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요 너는 정신이 뭐 24시간 내내 나가 있니? 이게 한두 번이래야 내가 참지 애들 보고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당장 네 새끼들이랑 짐 챙겨서 내 집에서 꺼져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너 같으면 지금 이따위 취급받고 진정하겠니? 아 뭐해 지금 당장 짐 싸지 않고 잠시 후 여보 아버님 어머님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 저것들이랑 하루도 더는 못살아요 아 이제는 아주 먹는 것 가지고도 지랄지랄 육시랄을 떨면서 사람을 넣어 지급을 하는데 나는 더는 못 참는다고 당신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마누라 탓할 거 없다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안 그래도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서 이번 달은 용돈 더 넣어드리려고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천도 내년이 아니라 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아니 여기서도 또 돈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더러 만날 돈 돈 돈 돈 한다더니 정작 돈 이야기만 하는 건 너희구나 나도 너희 엄마 말에 찬성한다 애들 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어른 보는 게 힘들어서 애들은 더 못 빠질 것 같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무슨 거론뱅이도 아니고 누가 보면 너희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줄 알겠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저희 얘기 좀 더는 들을 것도 없다 썩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 그리 알아 그 후 그렇게 덜렁 짐가방과 함께 아파트 복도로 쫓겨난 아들 내외는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연락하며 죄를 싹싹 빌었지만 지난 반년 넘게 당해온 것이 있어 저도 더는 속지 않았어요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런 권리인 줄 아는 권리인 줄 안다더니 자식이라고 다를 건 없더라고요 그것들은 지금 어쩌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안 통하니 어쩔 수 없이 사돈에게 싹싹 빌어 월 150이나 줘가면서 몸 편찮으신 사돈 어른 대신에 부부가 집안일까지 돌아가면서 한다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했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되고 그 돈 아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식이 뭔지 참 무슨 일입니다